안정해서 제발 3시 걸려라 제발 3시 걸리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요 예 제발요 제발요 그리고 3시 케이시가 부스터가 두두기 때문에 미네랄 차이가 충분하게 갑니다 설에 싸지 청하라 그냥 두 발 오면 지지 치겠단 마인드 홍구야 유튜브 잘 보고 있다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상배들한테 이 자석 사람 아니에요 하고 친해졌다 야필 쏘고 홍구야 유튜브 잘 보고 있다니 홍구야 유튜브 잘 보고 있다니 홍구야 유튜브 잘 보고 있다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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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. ooo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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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oooh.